음- 반바지 입는데 빌려줄까? 응 아휴 응 전 따뜻하지? 어.. 아까도 진짜 안 좋네 먹어봐, 살며시 일어서서 산 건가? 응 궁뎅이? 응 아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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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언니 목욕 샀어! 이 가치같은 사람 보여줘! 아! 너무... 아! 아! 우리 창문 쪽에 운동복 반바지 챙겨왔어. 그거 그냥 안에 입어. 여기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. 오줌 쌌세요! 오줌 쌌세요! 오줌 쌌세요! 오줌 쌌!